한국국토정보공사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은 조선시대 때는 경기도 강주시 언주맨이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은행나무가 500년 넘었고 둘레가 5.5m에 이르며 엄청나게 큽니다 새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들리는 산새에 있는 듯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은행나무 바로 이곳은 서울의 한복판 강남의 삼성동에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조선의 9대 성종대왕과 11대 중종의 농 옆에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나무와 농을 보살피고 있는 듯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나무 오늘은 삼성동에 있는 500년 넘은 은행나무를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5mm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2.5mm